안녕하세요 변승재 전문가입니다. 오늘 우리 솔라코인의 매매 전략 빠르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코인이 과거에 돈 들어오면서 360원 구간에서 1100원까지 150% 이상 폭등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은 그 돈 들어온 자리까지 뺐다가 그리고 W자 형태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매물벽을 돌파하면 여기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코인이니까요. 오늘 제가 제시해드리는 밑으로 기준 위로 돌파 저항대 매물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반기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솔라코인 보유자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올려드릴 영상도 업데이트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2023년도 하반기 포트로 비중 20%까지 물량을 확보 권고드린 웨이브코인의 급등이 최근에 크게 만들어졌었는데요. 제가 6월 23일 금요일에 우리 웨이브코인 2000원 밑에서 여러분들 최소 30% 수익 내는 걸 목표로 추천을 드렸는데 최근에 3800원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플러스 90%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최소 50% 이상 크게 시세를 누려볼 수 있는 바닥에 위치해 있는 우리 코인들은 제가 하반기 포트로 계속해서 전략 세워드릴 예정이니까요. 웨이브코인 2000원에 잡았는데 3800원까지 일주일 만에 폭등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회 오면 제공략 타점 카톡방에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릴 거고요. 샌드박스 플러스 코인 전부 다 수익 실현하고 조정 시 비중 다시 실어서 하반기까지 여러분들 계속 보유 전략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중장기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도 우리 상단 제 개인 번호로 문자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독자 7월달 50만명 우리 달성을 해주시면 제가 또 사비로 우리 구독자분들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빠르게 또 수익 챙기시라고 제가 단타 코인들도 추천을 드렸는데요. 지난달 우리 스토리지 코인이 10% 수익 내셔라라고 잡아드린 타점에서 100%가 이제 복등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 이케시 코인도 지난주 0.0462원에서 공략한 돌파자리에서 공략한 우리 이케시 코인이 2억 2천 플러스 33%의 급등을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도 몇 프로? 플러스 115% 정도 5,700 정도 지난주 크게 또 수익을 만들었고요. 비트코인 캐시 77% 급등 그리고 비트코인 30% 카바코인 30% 비트코인 캐시 10% 급등에 하이파이 코인도 400원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 500원까지 가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이틀인가 하루 만에 플러스 25%의 폭등을 노려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샌드박스 하이파이 그리고 스트라이크 이렇게 알트코인들 제가 빠르게 수익 낼 수 있는 타점들 여러분들에게 추천 문자로 답장을 드리고 있고 계속해서 급등 타점들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혼자서 좀 전략 세우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하루에 10%, 20% 수익 내는 걸 목표로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7495-3026번호로 대한민국 1등을 의미하는 1번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에 대한 타점 문자로 문자로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소통방 입장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달 비트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면서 좋은 투자 수익들을 좀 많이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10% 몇 100% 크게 수익 챙겨나가는 기회들도 소통방에서 만들어가고 있고 하루에 딱 10% 정도 수익 2000 투자한다고 했을 때 하루에 200만원 정도 입절할 수 있는 타점들을 계속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시세, 지금과 같은 시장 무조건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20번 매매에 성공하면 플러스 2000 가지고 4천만원의 수익을 200만원씩 곱하기 20하면 4천만원의 입절금을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우리 무조건적으로 단기 대응해서 비트 방향성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짧게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취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솔라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지금 바닥에서 좀 메말랐는데요. 첫 번째, 긍정적인 것은 뭡니까?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점이 이렇게 높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들어온 자리가 여기예요. 480원. 그래서 밑으로 우리 솔라코인 같은 경우는 430원과 480원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빠졌을 때 물량을 매도하면 안 되고 털리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적극적으로 물량을 다시 확보해서 기술적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 타점이 이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라코인 430원, 480원 선 그어두시고 이 구간 빠졌다 반등할 때 여러분들 타점 잘 잡아서 단기 수익도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저점이 높아져 나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다음번 상승턴에서의 시세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 6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600원의 과거에 이탈하고 이 600원 저항받죠. 이 저항라인대를 결국에는 이제 소화하고 여기서 이제 뚫어내야 본격적인 대폭발 시세를 우리가 노려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600원과 640원의 매물벽을 돌파하지 못했다. 즉, 이렇게 파동이 만들어지면서 여러분들 왔다갔다 하는 우상향 추세가 이어져 간다면 480원북은 적극적으로 미친 듯이 물량 매수해서 600원에 꺾이면 매도한다. 다시 추세 이탈 안 하고 반등하면 미친 듯이 물량 확보하다가 튀면 20% 수익 내고 매도기에 노려본다. 근데 다시 공략해서 노려보다가 추세성단 뚫어내고 600원, 640원을 돌파하는 우리 슈팅자리에서는 여기서는 위로 폭발할 수 있으니 제 가이드라인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높은 구간까지 추가 목표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여러분들에게 480원북은 미친 듯이 물량을 쓸어 담으셔라. 이 자리가 매수 기회다. 그리고 올라가면 600원, 640원 돌파 체크하시고 이 자리 돌파 못하면 매도했다가 눌림목 다시 잡아서 여러분들 추가 수익, 실현의 기회들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솔라코인과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실시간 이슈들 같이 점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스토리지 코인 100% 폭등 그리고 이케시 코인 플러스 30% 폭등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단타 대응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추천 문자도 같이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